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원에서 자궁 역할 맡았던 이지욱입니다. 정말 모든 캐릭터를 다 영혼까지 끌어다 쓴 그런 작품? 진짜 더운 날 시작해서 더운 날 끝나게 됐는데 1년 동안 되게 아프기도 했고 웃기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이런 촬영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도 저희의 느낌을 드라마로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환원에서 무덤 역을 맡은 정소민입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환원 이행시 환? 환장하게 재미있는 혼이 바뀌는 술사들의 성장 스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환원에서 세율 역할을 맡은 황민현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